아 네 개인 촬영 중인데요 이제 첫 촬영했는데 합성 장면이라고 할지 좀 더 촬영을 해봐야 감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나왔다 하트 약간 뭔가 고개를 많이 썼어요 아 이렇게 보면 뭐 군둥 가면 이제 하는 재밌고 있는데 되게 더워요 안에도 조명이 있고 비밀도 조명이 들여가지고 더운데 원래 저 감독님이랑 어버스테티 이렇게 찍었었는데 근데 되게 오래 촬영할 거 아니야? 근데 이번에 빨리 빨리 촬영하는 걸 보니 제가 투어를 하면서 많이 들어 왔나 봅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영업편 딱 같은 게 더 하는 거 같아요 조명들이 되게 힘들질 거 같아요 더운데 잘 나오고 있으니까 더 화이팅해야죠 저는 저는 이런 세트에서 찍고 있습니다 아하이! 한 번 이런 음악 한 번 이런 음악 이런 음악 유리입니다 유리의 음악 거울에서 거울에서 촬영 중인데요 멋있게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비싼 카메라들이 그리고 그리고 쩔어떼서 또 카메라들이 많이 컸네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랄까 반대되는 나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순간 그런 거라고 하는데 뭐 둘 셋 들어갈 senate 103 килow 인 Intro Therefore 어떻게 하고 entendeu 보기만 있으면 돼요? 완전 지쳐있을게요 지쳐있어야지 모르는 것 같은 riz 몬업 제가 희한한 생겼을 포 bottle 촬영하는데요 하면 노래 저런 born 말 처음 해본 게 되게 많네요. 해주세요. 여기 새로운 것만 받으세요. 너무 남지 않았어요. 더 커져 나랑 상큼 괴물이 돼. 더 위로, 더 위로, 위로만 가다 보니 여긴 온 뒤로, 더 위로, 위로만 가는 시론. 네. 끝났는데요. 네. 굉장히 잘 알겠습니다. 이거 혼자 하려고 하니까 큰일 났네요. 화이팅. 끝났다. 퇴근하자. 고맙습니다. 5. ichtet의 이제 저녁 오늘은 전 そ 전 또 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